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권 잡은 듯이 그냥 국회를 지 마음대로 한다.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한 번만 잡았습니까? 수십 년이 갈지 수백 년이 갈지 이제 선거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한참 멀은 겁니다. 조선일보도 나라가 넘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하겠는데 여기 보시죠. 법으로 전국민 25만 원을 준다. 마치 정권 잡은 듯한 거대 야당. 아니 정권 잡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완전히 잡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160부석을 얻은 여러분 정당이 108석을 뭐죠? 위조투피를 투입해가 줄여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정권을 잡은 듯한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제목이 나옵니까? 조선일보도 주구장창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잖아요. 완전히. 모가지를 딱 털어맨 거 하지 않습니까? 선거 세력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납치를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 이 사람들이 뭐 지도자들하고 이런 국민들 사이에 지력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안은 정보 차이도 없는 거고. 훤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치지 않습니까? 병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우리 윤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병신이다 이야기잖아. 너는 쪼다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쪼다야 쪼다. 여기 보시죠. 더불어 음류당 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급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공약을 내세운 13조가 드는 25만 원짜리 뭡니까 티켓 주는 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할 말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13조는 쓰고 20조 쓰고 막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나중에 부도 나면 또 뭡니까? 일본과 돈 좀 구워달라고 중국 가서 세세하면 돈 좀 구워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뭐 조선일보가 무책임하다 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윤석열과 그 정부가 전면 투항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하고 여러분들 국가를 다 넘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은 그냥 죽은 식먹기입니다. 이번에는 108석 줬지만 다음에는 뭡니까? 한 80석 주고 그다음에 50석으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 국민들 권한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금 죽도록 내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방조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말빨이 서겠습니까? 권위가 서겠습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해가 잘 다녀오십시오 한 그 밑에 이런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가기가 이래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구한말에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부정에 철저하게 함구하고 은폐함으로써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국민을 넘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미 꼭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차하는 겁니까? 이미 다 여러분들 뭐죠?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선에 대피할 거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만 막으면 큰 폭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다뤘지만 이제 뭐 앞으로 이런 걸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많이 없을 테니까 이게 제2아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이름들 내린 어제 경상남도 그다음에 어제 충청북도 그리고 이제 오늘 충청남도까지 분석해 가지고 제2아 전문가가 한 달 동안 저런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결론이 지역구 148석 비례대표 21석 58개 의석에 걸쳐 가지고 국민의힘 당선자가 위조투표지 투입에 의해 가지고 낙선자가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 가지고 다 찾아낸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정권을 잡은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본의의 안의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완용이하고 고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역사가 100년 만에 다시 반복되는지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오늘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마지막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주요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선거무효소송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눈치 잘 보고 처신하면 선관위가 한 번 뽑아줄 줄 모르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166석 그리고 비례대표 여러분들 3석까지 포함하게 되면 169석까지 여러분들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108석으로 줄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58석이 차이가 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죄다 뭡니까? 뻥튀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뻥튀기한 숫자를 다 제거해가 이러면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역구 중심으로 166석 비례대표 조정까지 포함하면 169석을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반역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전부 다 도매금으로 다 넘겼다. 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본인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왜? 본인의 퇴임 이후에 안락을 보장받기 위해서. 왜? 본인의 처갓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본인의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로 보면 대한민국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국민들이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익을 위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권한을 줬는데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행사한 겁니까? 지이익으로 이러면 행사하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주인 이익이 아니고 대리인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 난장판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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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